안녕하세요 영수플루트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시작한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구독자 수가 늘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100명씩 100분 정도씩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한 1년은 유지해야지 1000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은 숫자가 팍팍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영상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적이 되니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쭉 스크롤을 내렸을 때도 저의 수업 영상이나 연주 영상을 정리해서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게 또 저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연주 영상과 교육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플루트 교실 1, 2권 수업 마무리 하는 것까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롱톤 연습이라든지 하모닉스 연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연습 방법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미디 학원에 등록해서 레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레코딩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장비도 다 구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로직 프로그램을 컨트롤 못해서 계속 못 써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디 학원 등록해서 또 레코딩도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다룰 수 있게 되면 조만간 클래식 외에 다른 가요들도 조금씩 녹음해서 같이 업로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1,000명 구독 기념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덧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중에서 최대한 많은 답변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좀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 또 이런 질문은 참신한데? 답변 드리면 재밌겠는데? 싶은 것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수플루 채널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컨텐츠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편집하고 또 찍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영수플루 대표 강사 오지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